이 정도의 완성도면은 내가 지금 3499였잖아? 애플 크레딧으로 한 2,000불 좀 돌려주면 안 될까? 안녕하세요 언디케이저 카여 씨씨입니다 오늘은 비전 프로입니다 아 뭐 구매는 1일차 배송으로 잘 했는데 이리저리 사정이 겹치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어제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비전 프로라고 쓰여있고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쓰여있고 이율기가 짠돌이기 때문에 이율기가 다 세요 자... 땡겨봅시다 쭉 우와 아주 시원시원하게 뜯깁니다 큰덩 써주니까 뜯는 거라도 기분 좋게 뜯는 게 낫겠죠 시... 샥 음 오 포장이 안쪽에 이렇게 잘 꽂혀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게 비전... 어 생각보다 안 무겁네 각오한 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는 비결이 있죠 배터리가 외장형이다 이 안쪽을 보면은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고요 비전 프로라고 써있고요 오... 이 디테일이 좋네요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여기에 폴린 싱크로스 광택용천이라고 써있는 게 빼꼼하고 보여주는군요 이런 디테일이 애플이 잘합니다 잉 이게... 전용이네 비전 프로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 아이맥 까만색 있을 때 뭐 까만색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기 위해서 당근했던 것처럼 요즘 중고 거래한다는 걸 당근하다라는 동서로 쓰는데 이것도 비전 프로 써있는 거 원하면은 이제 비전 프로 사신 분들에게 잘 부탁해가지고 사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라이트 씰 쿠션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안에 센서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라이트 씰 쿠션보다 좀 더 두꺼운 놈을 끼워가지고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시스템이 알려도 주고 내가 보기에 이제 좀 더 필요하다 느낄 것 같으면 쓰라고 합니다 이쪽에 비전 프로라고 있고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두꺼운 게 음... 처음에 광고서부터 봤던 이분 사진이 있고요 이야... 이거 마치 양장본 채 컬러 인쇄처럼 이 도수도 높은 거 썼고 종이도 비싼 거 썼네요 이 정도로 5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지진 않는데 어쨌건 500만 원을 쓰고 종이에 이제 뭐 A4용지, 이면지 설명서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다는 아 좋아요 좋아요 하고 듀얼 루프 밴드가 있습니다 후계 중심이 좋아진다 라는 얘기가 있다군요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여기에 M 미디움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... 결제... 괜히 쓸데없이 빠르게 열심히 결제했던 그 결제창... 그 결제 영상 가서 보시면은 측정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뭐 대충 맞는 것을 보내준 겁니다 뭐 63호 같다 그랬으면 좀 더 큰 거를 추천했을 거예요 59호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있고요 이거는 USB-C에서 USB-C예요 외장형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는 USB-C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함정은 여기에 본체랑 연결되는 이 놈이 기본적으로는 분리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원한다면 혹은 서비스 어빌리티를 위해서 수리 용이성을 위해서 이쪽에 이 핀을 갖다 꽂으면은 라이트닝의 변종 같은 놈이 사실은 숨어 있다라는 거겠죠 정품 배터리가 금내 비쌉니다 이거 하나에 뭐 200불 추가로 사려면 이든가 해요 뭐 다른 표준형 외장 배터리를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독자적인 케이블을 써가지고 날려먹었다 못된 놈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얘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,000mm거든요 일반적인 전압에서는 근데 출력을 13V에 6A로 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반적인 배터리는 이 출력으로 내보내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웬일로 환경에 안 좋은 충전기를 하나 넣어줬죠 인풋이 20.3V에 3.3A 맥스여가지고 67W를 지원하는데 꽤 같이 30W 충전기를 넣어놨습니다 500만원짜리 기계여도 애플은 얄짤 없죠 배터리 팩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에 USB-C 포트가 있고요 충전을 하면 되고 이쪽에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LED가 있습니다 참고로 배터리가 353g이에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 어디다 둬야 하냐라는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책상 위에 있으면 당연히 책상 위에 있으면 되는데 서가지고 돌아다닌다거나 할 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? 하다못해 이거 뭐 허리에 차라고 여기다 홀슈터라도 끼워주든가 이렇게 어? 아저씨처럼 이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본체를 보면 그 극악무도한 가격의 케이스를 안 사도 기본적으로 앞에 덮는 거는 주네요 앞에 덮는 거를 빼면 이렇게 이것도 화면이죠 여기를 통해서 내 눈알 얼굴을 갖다가 남한테 보여줄 수도 있다 사실 그게 제일 큰 특징이기도 했었죠 일반적인 VR은 세상과 단절돼서 나의 세상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이라면 이 친구는 외부와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디지털 크라운 있고요 돌아가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픽셀을 처리해야 되고 M2랑 R1 칩셋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냉각을 위해서 이쪽에 구조물이 있고요 눈 플러스 이 손 제스처를 갖다 트래킹 해가지고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훨씬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게 강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센서들이 있고요 공간 음향 지원하기 때문에 이쪽에 소리 내는 스피커 있고요 이 뒤쪽에 싱글로프 조이거나 늘리는 다이얼 있고요 반대쪽에 마찬가지로 스피커 있고요 이쪽에 전원 연결하는 전원 포트 있고요 이 안쪽은 라이트 씰을 이렇게 떼가지고 아까 그 다른 놈으로 바꿀 수 있고요 더 필요하다면 이 친구를 뗄 수도 있죠 얘도 사이즈가 각각 다르게 나오고요 이 안쪽에는 자이스에 도수 있는 렌즈를 끼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지는 않아 가지고 오... 이 안쪽에... 이 안쪽에 또 애플이 이런 거 숨기는 거 좋아하죠 아이폰 15 계열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조그맣게 포트 안에 숨어 있는 것처럼 얘는 이걸 떼더니 이 안쪽에 비전 프로 디자인드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어셈블드 인 차이나라고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하... 굉장히 귀여운 위치에 숨겨놨습니다 이런 소소한 디테일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달라붙는 이 자석 붙어있는 것도 곡선으로 굉장히 처리를 잘했네요 그리고 이 뒤에 루프 같은 경우에는 오... 얘를 당기면 이 안쪽에 있는 렛츠가 당겨지는 거네 아... 굉장히 세련되게 잘했네요 한번 전원을 연결하고 써봅시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돌려 오케이 자 디지털 크라운을 눌러 가지고 Begin 하래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Nearby 해 가지고 Get Started 하래요 아 근데 이 패스스루가 기가 막히게 잘 되기는 하는데 결정적으로... 진에 꺼여도 OLED를 보니까 이 주사율 있는 게 굉장히 거슬리게 보이네 비전 프로로 여기 바라보겠다 손을 봐서 설정을 하래요 자 지금 화면에 점을 띄웠어요 점을 띄우고 원형으로 쭉 보여주면서 이제 눈알을 굴리면서 거기를 다 선택을 해보래요 아... 이 근데 이... 눈알 굴릴 때 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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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이 공간 음향 같은 거를 굉장히 세련되게 잘 했네요 다 된 거 같은데 인증하는 거를 갖다가 터치 아이디 페이스 아이디를 지나서 얘는 이제 옵틱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홍채로 갖다가 갤럭시 노트 세븐티에 딱... 와... 이 눈알 굴려 가지고 하는 거 이거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잘 되네 뭐 손이라든지 눈알 굴리는 거라든지 처음 한 건 아닌데 아... 이건 차원이 다른데? 자 일단 이게 홈 화면이에요 이게 스프링 모드고 그리고 이렇게 넘기면은 파일 팁 공용 만나요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... 바로 영상 통화할 수 있고요 여기 환경 해가지고 환경을 갖다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산 산 한번 봅시다 오... 비도 내려 그러면서 이 사이에 지금 손이 보이죠 용도를 돌리면은 이 레벨을 갖다 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애플이 가이드비디오에서 자랑하던 게 공용 만나기 빠져들어요 어... 빠져드는데 아 근데 이... 이... AR... 이 현실에다가 이 믹스트리 리얼리티 에머리라 그러죠 이걸 하는 게 기술이 엄청나긴 하다 굉장히 정교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이 있고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그을인 건데 영상을 그러면서 이 사이드에다가 살짝 이렇게 공유를 준 것도 그렇고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아 대단하네 그러면서 내가 이 사이를 뚫고 들어갈 때쯤 이렇게 보이네요 너 왜 닭처럼 안 생겼냐 공용인데 공용이 떨어졌어요 내가 안 그랬어 지금 떨어진 거야 쟨 팔도 짧고 좀 닭처럼 생겼네요 이게 이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 내가 알고 있는 공용의 이 멋이 좀 사라지고 있어 자 그렇다 치고 남이 만든 콘텐츠도 그렇지만 내가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아이폰 15 프로 계열에서 17.3부터였나요? 이 공간 비디오를 아이 거슬려 죽겠네 이 공간 동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그걸 이걸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FHD에 30으로 밖에 안 찍히거든요 현장감은 확실히 좋은데 이 FHD 30에서 오는 한계를 확실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이 파노라마 사진도 기가 막히게 보인다고 애플이 주장을 했거든요 아... 파노라마는 확실히 해상도가 그거보단 높으니까 훨씬 나은데 음... 이게 멈춰 있는 사진이라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물론 이렇게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셔터 버튼이죠 직접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을 하거나 길게 누르면은 뭐 빠른 동영상 촬영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각 잡고 찍으려면 이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이폰으로 촬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화질이어 가지고 3D를 볼 수 있다는 가치가 없지는 않은데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 촬영을 할 때 이 외부에 이 촬영 중이라고 뜨는 것도 이... 이... 아 그리고 눈알 굴려서 하는 게 처음에 이제 버튼이 몇 개 없을 때는 되게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좀 많을 때 하니까 아 이거 되게 짜증나네 오케이 재설정을 다시 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좀만 더 써볼게요 설정이 뭐가 있는지 약간 보면은 손을 갖다가 오른손 왼손 혹은 양손을 결정할 수 있고 자이스 옵틱 인서트를 갖다가 있는지 없는지 그 비어있는 필드를 쳐다보면은 마이크가 자동으로 켜져 가지고 음성 인식이 된다라는 기능이 있고 그 외에는 언어 메뉴가 없어요 이거 마치 처음에 아이팟 나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영어만 되고요 사실 이게 미국에서 파니까 당연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 보통 미국에서 팔아도 아무리 못해도 언어를 2개 혹은 3개 정도는 넣어 놓거든요 뭐 영어 스페인어 영어 스페인어 불어 이렇게 3개는 넣어 놓는데 소리에 공간음향 개인화 시키는 거 있고 집중 모드 있고 스크린 타임 있고 페이스타임 있고 페르소나 이 나 비춰주는 거 이거 조금만 이따 해볼게요 그리고 이 People Awareness라고 해 가지고 화면을 뒤덮고 있어도 사람이 다가오면은 띄워준다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내 눈알을 갖다가 남한테 보여줘 가지고 좀 덜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 기능도 있고요 빠른 선택 띄우기 왜 이렇게 힘들이야 아... 근데 이거... 왜 이렇게 불편하지? 다른 뭐 AR, VR, XR 뭐 뭐가 됐든지 그런 헤드셋에 비해서 기가 막히게 잘 되긴 하거든요 아 여전히 좀 열 받네 지금 마우스랑 키보드를 쓰고 싶다는 욕망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이 레이턴시가 굉장히 짧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레이턴시가 얼마나 짧은지 게임을 한 판 아이 마이크 아이 렌치 아 그리고 이거 걸으니까 약간 그거 같은 느낌이에요 커너리형 이어폰들이 걸을 때 착착착착 하는 기계 있어 가지고 거슬리는 게 많았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런 느낌으로 걸으면은 이 화면이 떨리는 게 저는 굉장히 거슬리네요 근데 어쨌거나 이 무지막지한 놈을 왜 갖고 왔냐면 외부 화면으로 보면서 리듬 게임을 할 만한지 레이턴시를 제가 좀 비과학적인 테스트 해보러 일단 느껴지는 게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 레이턴시 문제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멍더워 와이씨 어 왜 이렇게 높냐 이거 이거 눈알이 지금 익을 거 같아 속이 거의 한증막이야 배터리가 2시간만 가는 게 천만 다행인 거 같아 세상 대부분의 헤드셋들이 그렇고 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기 방법을 구현하시고 하시는데 진짜 패스스루가 딴 거는 다 기가 막히게도 안 되는데 화면을 만나면은 이게 급속도로 구려지네 이런 울렁 울렁 이런 거 같은 느낌을 갖다가 지울 수가 없네요 저는 쓰고서는 뭔가 다른 일을 한다가 뭐 원래 목적은 아니지만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아 이건 못 쓰겠다 그리고 글자 드럽게 안 보이네 어우 내 시력이 이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가까이 가면 더 안 보여 아 잠깐 화면 미러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있는 걸 갖다 공유해서 띄울 수도 있어요 무선으로 어우 근데 이것도 레이턴시가 되게 괜찮네요 보세요 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뜯어라 그리고 맥에 모니터를 띄우는 거는 이런 식으로 대형 화면이 뜬다는 겁니다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것만 VR 기계면은 그래도 응당 영화를 보긴 봐야 되겠죠 애플 TV 오리지널 예고편 정도는 틀어도 뭐 크게 혼나지 않을 거예요 봅시다 아 화면을 옮기면은 소리가 따라가면서 소리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해요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영화관 모드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띄울 수 있다 뭐 많이 있는 기능이니까 오 워셔가 슈퍼블에서 해포타임이 좋았어 어차피 소리는 안 나갈 테니까 아 이 드럽게 안 되네 진짜 이씨 컨트롤러를 갖다가 이렇게 쏴 가지고 정확한 핀 포인트를 쏘는 게 지금 굉장히 그리워지고 있어 내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할지 몰랐는데 특히나 이게 이제 타이핑해야 되는 거 있죠 음성 인식으로 대부분의 것들이 되기는 하는데 이 눈알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입력하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여기에 떠 있는 이 키보드를 누를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나은데 쓰다 보면은 이거 이거 심지어 샷건도 못 해 화면에 떠 있는 키보드여 가지고 이거 던져버리고 싶은데 아 큰일 났다 나 이거 쓰고 싶지가 않은데 지금 이 위치에 있다라는 것만 똑바로 표시가 되면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보통 그런 게 접근성 쪽에 있는데 이걸 키면은 아 훨씬 낫네 초점 맞은 게 훨씬 잘 보이잖아요 이게 기본값으로 켜져 있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거에 키보드랑 마우스 연결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네 이거 아이패드처럼 이 부분의 커서가 떠네 그러면 다른 앱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눈이 포커스를 가져가면 되나? 아 그러네 이렇게 움직이다가 초점이 여기 가면 여기 오고 제가 눈을 여기로 보고 있을 때는 마우스 커서를 아무리 절로 보내도 안 가죠 지금 저기다 눈이 가면은 가고 야 이거 있으니까 훨씬 낫다 야 키보드 마우스 딸려가지고 보내라 좀 문제는 이렇게 체크 패드랑 키보드를 쓸 것 같으면은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소한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펠소널을 갖다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좀 수줍음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덜 수줍음하는 사람을 모셔왔습니다 입장! 입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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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와 근데 끼자마자 이 외부 화면 보... 와 이거 진짜 가가야 돼 나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 옛날 그 렌티큘러라 그러나? 그 책받침 있죠? 실제로 그거예요 존재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펠소널 세팅이네 아 일부러 어둡게 해서 동공 크기를 바꾼다 그래서 어둡게 하는 거였어? 네 그런 거 같은데? 뭐 일단 저긴 해요 다른 사람은 아닌 거 같애 자 오케이 그럼 확인해봅시다 어우... 와... 맙소사... 이게... 이게 뭐지? 어우... 어우... 안경을 씌워야 되나? 아니... 아... 그... 아 이게 페르소나가 근데 비전 프로 통해서 보는 거랑 2D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네 비전 프로로 보면 어쨌든 그 양안 시차로 이제 입체적인 그게 나타나는데 거기 2D로 가면서 그 광원이 입체적인 걸 완벽하게 표현을 못하는 건 그러니까 해리포터의 유령 같다 그럴지 몽타주를 그렸는데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그게 원래 사람 피부가 진짜 렌더링 하기가 어려워요 서브 스케터링 렌더링이란 걸 해서 표면에서만 반사되는 게 아니라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스케터되면서 반사돼 나오는 빛이 있는데 그게 표현하기가 정말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시간 렌더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겨울왕국 1, 2를 보시면 똑같은 사람인데 피부 표현이 확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 똑같은 모델링에서 이게 어떻게 발전하는지 광원에 따른 피부 변화를 제대로 표현을 못 하니까 몽타주다, 영정 같다 뭐 그런 거 같아요 영정 같다 진짜 못됐는데 누가 한 거야 자 오케이 그래요 어 오케이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쓰고 싶지는 않은 잠깐만 눈 막 커지고 하는 건 보여요? 와 눈 겁나 커지 렌더를 얼굴만 모델링을 따고 밑에는 그냥 대략적인 이미지만 해가지고 더더욱 그렇게 보이는 거 같아요 아 흉산 어쨌건 살아있는 사람은 보통 이런 비주얼로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밑에 하반신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목이 달랑달랑한 닉 같은 느낌이 좀 들면 아 그러네 여기가 이렇게 막 흐려지게 표현이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끝까지 다 있고 원이 잘랐으면 괜찮을 텐데 맞아요 아 근데 이제 팔의 움직임은 렌더하기 싫고 손은 보여야 되니까 그 부분이 떠있게 만든 거 같은데 아 안경을 한번 씌워 봅시다 에딧 디테일 가서 오! 하하하하 내가 해봐서 알지 저 안경이 진짜 무슨 싸이월드 안경만도 못한 거야 이게 뭐지? 하하하 오 노 베타가 아니라 약간 알파의... 이건 베타 아니야 근데 일단 지금 처음 써본 걸로는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아깝지? 뭘 하고 싶은지는 알겠거든요 이게 그냥 VR 헤드셋 AR 헤드셋 뭐 이런 게 아니라 공간 컴퓨팅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로 하는 뭐 애플은 맥이길 바라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이패드야 전반적으로 이런 커서라든지 아이패드 OS에 베이스한 게 벤치마크를 켜도 이 친구는 아이패드 프로로 인식을 합니다 한 가지 아이패드에 없는 거는 지금 앱들이 되게 불안정해요 지금 퍼스트 파티 앱들조차도 이 비전 OS용 앱이 아니라 호환되는 앱란에 박혀있는 게 몇 개 있는 걸로 봐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거는 강제 종료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이패드에는 없는 어찌간 아이패드를 갖다가 공간에 섞어 놓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영상 짤 같은 걸로 보신 것처럼 뭐 내가 이걸 쓰고 다니면서 이 공간에는 뭐 타이머가 있고 이 공간에는 뭐 영화관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실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거기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 뭘 원하는지는 알겠어 그리고 그거를 위한 인터페이스도 뭔지는 알겠거든요 확실히 1세대다 최근에 애플이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 그러니까 애플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애플이 한 것 중에 새로운 카테고리가 애플 워치였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시리즈 9까지 있으니까 9년 전이죠 그것도 이제 10년 전이어가지고 제가 애플의 1세대가 어땠는지 좀 까먹은 게 있는데 뭘 하려는지 알겠고 1세대 치고는 상당히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완성도면 내가 지금 3,499였잖아? 애플 크레딧으로 한 2,000불 좀 돌려주면 안 될까? 내가 이거 뭐 환불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지금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네요 한 매체에서는 마술 같다 동작할 때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뭔 얘기인지 정확히 알겠네요 눈알 굴리는 게 원하는 대로 될 때는 기가 막히게 잘 되거든요 이... 어후 씨... 진짜 이게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존재해야 되는지까지는 알겠거든요 뭐 언제까지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뭐 모니터가 됐든지 그런 화면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지금 이게 제품이어야 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아무리 잘 봐줘도 이거는... 어... 뭐 Proof of Concept이라든지 뭐 그 정도의 장비인 거지 이거를 돈 받고 일반 소비자에게 팔 정도의 완... 뭐 제가 좀 더 써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첫 인상으로는 억울해 내가 지금 500만 원어치 울어야 되니까 좀... 그냥 날 좀 가만히 냅둬줄래? 명상 앱 틀어놓고선 제시키 스카이 선생님의 5분 메디테이션 해보자 하이 아... 명상을 하고 나면 내 500만 원어치 가치가 좀 낮이나 했더니 지금 별로 낮이지 않았어 그... 아이 명상 안 한다고 저리 안 가? 아... 아 살 것 같다 세상에 자유의 공기가 이런 맛이구나 어우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게 한... 한 12분 정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한 12분 정도만 가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제가 또 써보면서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달라져야 돼 나 이거 지금 지금 이걸로 인한 만족감은 한 17만 원어치 되거든 내 480만 원을 빨리 채워야 되거든 이 친구가 그리고 이 배터리 팩이 책상 위에 냅뒀더니 지금 좀 있으면 흠집이 날라 그래 이게 당연히 바닥에 놓는 게 많을 텐데 여기다 고무 패딩 정도는 놔줘야 되는 거슬리는 것들이 눈에 계속 보이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뵐게요 끝 어... 응...